굿몰닝 비트코인 상위 수총의 알트코인들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시장가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현재 3133억 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여전히 61.5%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위 10위까지의 코인들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체인링크를 제외하고는 네 오르는 종목 없습니다 체인링크도 사실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강부학과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100위권의 코인들 흐름 대부분 하락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 속에서 거래술들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비트맥스가 1위 바이낸스가 2위 OKEX가 3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는 5위에 머물고 있는데 현재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이 353%나 늘어서 상위권에 있는 거래소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업비트 순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어제 업비트 순위가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16% 가량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줄어들면서 순위는 2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이 29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빗썸에서의 시세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현재 14% 가량 하락하면서 1338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코인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체인링크는 국내 시세에서 상승세가 더 큰 모습이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1337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CNBC 퓨처나우에 출연한 자리에서 현재 조정장세는 비트코인에게 건강한 조정장세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 달러 위에서 가격의 안정을 찾기 위한 건전한 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방송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수적이다 라는 의견이 이미 시장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단 만 달러 위에서 건전한 움직임을 찾기 위한 조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끈 주요 동력이다 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양적완화 등등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사실은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지의 수단으로써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을 투자자들이 찾았다 라는 의견인데요 이런 의견을 덧붙였네요 어 사실 비트코인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그 변동성 속에서 기회 또한 찾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네요 자 그런 와중에 막스카이저는 만 달러를 넘어서 백만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이 자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10만 달러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만 달러에서 10배 상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 아직까지는 와 닿지 않는 이야기인데 만 달러 비트코인을 넘어서 10만 달러 비트코인도 불가능하지 않다 within sight 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만 8천 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의견 역시 막스카이저도 굉장히 급진적인 암호화폐 친 암호화폐 론자로서 또 가격에 대한 상승 전망을 내놓기도 했네요 자 노보그라츠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만 달러와 만 4천 달러 사이에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근거로 든 것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가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어 점점 더 기관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이 소유하고 있는 트위치라는 회사가 비트코인 결제 수단을 추가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트위치는 개인 플랫폼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결제도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현지시간 25일 코인텔레그래프 브라질을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결제는 살짝 사라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추가가 된 거고요 스퀘어도 유명하죠 스퀘어도 트위터의 CEO 공동 CEO를 맡고 있는 회사로 어 캐시의 플랫폼인데요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예치금이 가능 하죠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네 비트코인 디파짓이 공개가 됐어요 이런 서비스가 공개가 되면서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어 그 의견에 대한 근거를 하나 더 추가해 줄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물량이 치솟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서 전달해 드릴 내용은 CME 거래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일단은 음 분석을 좀 해본 결과 어떤 포지션이 맞냐면요 샌사이즈 네 청산 포지션이 더 많습니다 청산 포지션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는 사실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쪽에 거래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1050만원에 빌려서 미리 팔고 천만원일 때 사서 갚는 개념인데 어 이런 개념이 나타났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부정적인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견 비트코인 리스트가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황부터 파악을 해보시면 해치펀드가 지금 청산 포지션을 14% 정도 더 갖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꼭 해치펀드들이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건 아니고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음 예를 들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어 이런 거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대비 보험 성격으로써 CME에서 청산 포지션을 취하는 거라고 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스몰 인베스터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라는 것도 꼭 비트코인이 하락 쪽으로 추세 전환을 했다 라고 보기에는 어 좀 성급한 일반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어 오늘은 그리고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비트코인 등급이 비플러스로 상향 조정됐다는 WCR 저희 유료 구독 컨텐츠 의견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등급은 비플러스로 상향 조정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료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리플의 평가가 어려운 이유 네 리플 여러가지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 YS 레이팅스에서 리플의 평가가 어려운 이유 에 대한 또 평가 등급 을 제시를 했네요 자 이더리움을 통한 자금 세탁 규모만 20조원 이상이다 보안기업 수호의 보고서도 나왔고요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더리움을 통해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거래 규모만 31조원이다 범죄 자금 세탁에 열리는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 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자 최근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ME 거래소에서 7월 비트코인 선물 현재 1880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네 비트코인 알다시피 좀 변동성이 강한 장세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런 정도의 급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텐데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상승 속에서 잠깐의 숨고르기냐 이건 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황 그리고 주요 뉴스들 확인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감기가 좀 많이 독해서 방송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응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다음 주에 방송 찾아뵐 때는 조금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